살인죄로 10년형 언도 받았습니다. 저는 지금 우리 민우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. 하지만 민우는 조만간 저와 헤어져야 합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민우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세상에 봄해지는 마음을 쓰무도 없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. 엄마 나는 잘못 거신 것 같네요. 제발 휴지야. 휴지 마요. 상처가 많은 친구예요. 많이 힘들지 나도 힘이 든다. 합창단이요? 좋을 것 같은데요. 제 소자 선도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. 마음속에 디바이다. 매점. 인천의 성경공장. 매점. 제가 합창단 훌륭하게 성공시키면 저랑 민우 단 하루만이라도 특박 보내주세요. 특박? 근데 그날 민우 보내야 돼요. 와우. 어떻게 함. 진짜 아냐. 모든 손 머리 올리고 벽에 붙어. 모두 다 시작해. 누가 움직임을 봤어? 뭐가 웃기만 해요! 나는 못해! 나는 못해! 행복하자!